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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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디 물에서 빠져 죽었냐? 나 보자. 한 번에 갈래? 좀 더 이따 갈래? 빨리 빨리 가야지. 힘들어. 나와. 나와. 나오라. 나와. 그렇지. 배털. 그렇지. 나와라. 나와라. 피터. 나와. 그렇지. 배털. 아빠가 수업을 좀 할게. 자 이제 상하나. 배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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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와서 침칭 노는 것 같아? 누가 온도. 너 혼자 혼자 노는 거야? 그럼. 누구 같아? 애기. 애기? 어떤 애기? 누구야? 애기. 남자 애기 어디서 왔대? 모르겠어? 모르겠어? 물어봐야지. 물어보자. 그럼 물어봐야지 니가. 너 애기. 너 애기? 응. 어디서 왔어? 어디서 왔어? 애기. 북한산에서. 북한산에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지네. 아유. 딱 봐봐. 신라님. 신라님. 어느 분하고 눈이 딱 마주치나? 어떤 할머니가 도와준 건지. 어떤 할머니. 어떤 할머니야. 누구야? 누구 같아? 그 할머니가. 어떤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야?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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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할머니가. 그 대신 할머니가. 그 대신 할머니가 지금 너한테 오지잖아. 어? 어? 그치? 오지서 마시어. 한 마리. 이 씨? 에이 에이 누구셔? 누구 건지 얘기를 해봐 느끼는 데 에 느끼는 데 대기 어떤 얘기? 안돼 물에서 온 애기 물에서 온 애기? 어디 물에서 왔어? 껴서 한번 물어보자 물에서 왔어? 불사 할머니 불사 할머니가 어디서 왔어? 물에서 온 애기 물에서 온 애기 애기 왔어요 여자 애기 어디서? 물에서 왔어요 누구 따라서? 불사 할머니 따라서 선녀님? 선녀님이 어디서 오셨어? 나비선녀 나비선녀? 어디서? 구름 타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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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…. 빨라 신발 숙제를 빠를 둑 감사 Truck Jf 남군은 칠성, 남군은 칠성이야 서두는 극뜨는 칠성이야 그렇지, 북살머니 어디서 오셨다고? 그렇지, 박신혜 박신혜, 어떤 할머니? 불쌍한 할머니 불쌍한 할머니 박신혜 김태희 찹쌀을 써야지. 너 이거 방을 찾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못 찾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렇지 넌 더 무당대야 돼 누가 가르쳐줬어 어 어 어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똑바로 이제 신령님 물건은 이제는 니가 깔끔하게 갖고 노는 거야 질질 끄셔도 안 되고